오늘은 영화 인디에어를 통해서 라이언 빙업 역할을 맡은 조지 클루니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날아다니며 1년 321일 동안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그의 직업은 바로 해고되는 것을 통보하는 역할입니다. 캔 음료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승무원의 말에 대해서 캔과 썰을 합쳐서 캔썰, 암으로 알아듣게 되어버립니다. 비행기가 정말 자신의 집과 같이 편안한 여행의 고수도 가끔씩은 실수할 때가 옵니다. 그럼 그에게 그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라이언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연히 호텔 라운지에서 알렉스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신과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게 되고 이후의 만남을 기약하게 됩니다. 그러다 회사에 돌아와 보니 당돌한 막내 사원이 온라인 해고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동반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는데요. 잦은 출장을 위해서는 짐 자체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가방은 더 작은 가방으로 사주는 대신 이것저것 버리기 시작합니다. 럭이지 하면 자신의 짐이나 특히 수화물 칸에 들어가는 캐리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캐리어 캐리어 많이 하는데요. 영국식은 luggage, 좀 더 미국식은 baggage.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정도의 끌고 다니는 가방을 carry on이라고 합니다. carry on.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여행 가방을 의미하는 말로 suitcase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suit 하면 옷 한 벌을 얘기를 하잖아요. 옷들을 담을 수 있는 트렁크 사이즈. 여기서 우리가 잠깐 기내에서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영어로 옮겨보고자 하는데요. 베개를 영어로 pillow. 목베개가 영어로 neck pillow죠. 그리고 이제 담요. blanket이라고 해요. blanket. 가끔씩 담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없어질까요? 누가 가져갔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얻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은 Can I get?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sleeping mask? Can I get a pillow? Can I get a blanket?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내 사원을 데리고 출장 가는 동안에도 이제 알렉스와 연락을 주고 받는데요. 지난번 공항편에서 배웠던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Layover. How long is your layover? 격려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Can I get a push? Can I get a push? Can I get a push? 그거 좀 미룰 수 없어? 미룰 때 쓰는 표현이 push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do you를 생략하고 think you could push? think you could push? 미룰 수 있을 것 같니? think you could push? 공항 장면 못지않게 호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라이언은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호텔에서도 VIP 특전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냥 일반 호텔에 가서도 빨리빨리 사고 방식에 항상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텔, 공항, 그리고 쇼핑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Are you available? 이용 가능하니? 자리가 있니? 영업하고 있니? 이 모든 상황을 이 표현 하나로 띄울 수 있습니다. Are you available right now? 원어민들도 문자나 전화를 할 때 너 지금 시간 있니? Are you free right now? 대신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한편 라이언은 결혼을 앞둔 여동생 부부에게 본인이 가는 그런 명소마다 특별한 그런 아이템을 구해서 선물로 주는 미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기를 찾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이 인쇄된 스탠드를 세워놓고 어디서나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막내 사원인 나탈리에게 계속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쓰는 표현 정말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말로 튀어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좀 더 가까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closer, way closer, still closer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나 좀 사진 좀 찍어줄래? 할 때는 Could you take pictures? Could you take pictures? 나랑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을래? May I take a picture with you? May I take a picture with you? 우리 저기 가서 찍자. 뭔가 시도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Let's try over there. 장소에 따라서 이제 사진을 찍어도 되고 안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애매할 때 물어보는 그런 표현. May I take a picture here? May I take a picture here? No, you can't. I'm afraid you can't. Taking pictures inside is not allowed. Taking pictures inside is not allowed. 이런 문구가 있으면 안에서 찍지 말라는 거겠죠? 막내 사원 나탈리에게 호텔 식사 중에 괜히 자신의 마일리지를 자랑하다가 본전도 못 찾게 되는 그런 상황도 겪게 됩니다. 라이언의 목표 중에 하나는 천만 마일리지를 채워서 세계 일곱 번째로 플래티넘을 받는 것이었죠. 마일리지는 말 그대로 mileage라고도 하고 거리 단위를 그대로 영어로 옮긴 miles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대화에서는 miles를 썼는데요. 나탈리가 썼던 표현 중에 frequent flyer miles 항공사 마일리지라는 의미죠. 너 마일리지 얼마나 모았어? How many miles did you earn? mileage라는 단어를 쓰면 how many 대신에 how much를 씁니다. how much mileage did you earn? how much mileage did you earn? 하나의 항공사에서 이제 마일리지를 쭉 모으게 되면 그것을 이제 사용할 때 우리가 특전이라고 부르죠. 특전은 영어로 perk 라고 합니다. perk, get perks, get airline rivers 라고 합니다. 좌석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get a seat upgrade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알렉스와 라이언은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순간에 막내 사원 나탈리가 자신의 남친과 깨졌다는 그런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탈리는 이 두 사람의 데이트에 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국은 방에 올라가서 쉬자. 표현의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Let's go up to a room and freshen up. So what's the plan for the evening? Well, we were going to hit that party for the tech conference at the hotel. Because I thought you'd be registered. Well, technically I don't think it's open to the public. I get it. I'm in. 그리고 이제 파티를 열다 하면 오픈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던지다. throw를 쓰죠. Let's throw a party. 또는 why don't you를 붙여서 Why don't you throw a party? 열리고 있는 파티에 우리가 참석을 하자. Hit the party. Let's hit the party. 자, 그리고 나도 참석할게. 나도 갈 거야. I'm in. I'm gonna join the party. I'm gonna join the party.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이언은 알렉스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가고요. 결국 알렉스의 집에 찾아가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들의 사랑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떠도는 여행과 인생을 오버랩 시켜주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 인디예요. 라이언의 장거리 여정을 함께 하다 보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재밌지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통해 여행 영어를 배우는 집콕 스페셜 2탄 다함께 떠나봅 쇼! 안녕!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